형이 선물을 가져왔다 이게 뭔지 알아? 이거 족발뼈 맛이 어때? 처음 먹어본 맛이지 환장하고 먹네 여기, 여기로 봐줘야지 맛있어? 아우, 잘 먹네 아이고, 잘 먹네 빵돌, 맛있어? 대답하라고 야, 너 이 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딱이다, 그치? 야, 이 가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야, 잘 가져왔다 이거 일주일 갖고 놀 수 있겠는데 자, 여기 놔줄 테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천천히 먹어 응, 가볼게 자, 힘 들어줄게 자 이렇게 잡아줘야지 네가 이렇게 편하구만 네가 이렇게 칠기만 사실 campaigns 믿고 이러gy 경고 바쁜 어 Area 응 퇴하 들 마 어 아, 저거? 네 Chile 성남아 많이 먹어 어렸지? 형이 또 맛있는 거 갖다 줄게 형들 안녕